한 해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습니다. 이때 다른 사람이 기증한 아킬레스건을 이식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 아킬레스건을 둘로 쪼개 반쪽만 이식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. 반만 썼으니까 돈은 벌었겠지만 이식된 반쪽 아킬레스건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. 아킬레스건 모형입니다. 사망한 사람에게 기증받아 가공한 것을 본뜬 겁니다.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이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내에는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이 미국에서 수입합니다. 그런데 수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됐습니다. 제품만 유통, 수입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허가받지 않은 조직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... 공단은 즉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인체조직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인체조직은행 10여 곳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두 개로 쪼개졌지만 온전한 인체조직처럼 병원에 유통시켜 환자 몸에 이식했다는 겁니다. 반쪽 아킬레스건은 수술했을 만큼 굵기나 강도가 충분한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. 이것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.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샀을 때 충분한 두께의 인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다. 경찰은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몸에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는지 모른 채 수술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JTBC 윤정민입니다.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본인도 모르게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건데요. 경찰이 보니 이런 분들이 확인된 숫자만 수천 명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이가람 기자입니다. 기증받은 아킬레스건을 이식하면 수술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검보공단은 보험료 지급 내역으로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천 개가 환자에게 이식된 걸 확인했습니다. 파악한 것으로만 약 7년간 한 2천여 건 되는 걸로 돼 있어서.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. 최소 2천 명이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수술받은 겁니다. 경찰은 최근 10년치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취재진이 해당 기관 인체조직 수입 실적과 금액을 확인해보니 총 수입된 아킬레스건은 4만 2천여 개. 이 중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추정되는 게 7천6백여 개였습니다. 이들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받은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세관 등 담당 기관을 속이기 위해 반쪽 제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같은 날짜에 수입된 아킬레스건 중 가격이 싼 건 반쪽 제품으로 추정되지만 제품명은 똑같습니다. 경찰은 식약처 등 담당 기관도 부실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이가람입니다.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으면 식자인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진 않은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.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조혜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조 기자, 일단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을 유통한 업체들은 뭐라고 합니까? 취재진은 몇 달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을 두루 접촉해봤습니다. 대부분 문제가 될 게 없다. 그러니까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해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연필을 시퍼도 연필, 연필은 연필인지 아닌지 한 번 없죠. 예, 몽당 연필도 연필이다라는 건데 이건 업체 측 주장이고요.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? 환자의 체격이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좀 정교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. 두께가 8mm 미만인 경우는 재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8mm 이상인 것을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반쪽 자리를 갖다 놓으면 환자는 회복하자고 하는 만큼의 회복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반쪽으로 되는 환자도 있고,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문제는 환자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? 환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아킬레스건 조직을 3D 모형으로 만들 걸 들고 나왔습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지금 그건가요? 네, 앞서 보여드린 실물을 3D 모형으로 만든 걸... 약간 앞으로 한 번 쪽으로 좀 해보시겠습니까? 들고 나왔는데 실제 수술할 때는 이 아킬레스건의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써도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. 하지만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들여온 거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질을 보장할 수 없는데 환자들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. 전문가 의견 한 번 더 들어보시죠. 좀 더 질이 좋은 쪽을 1cm 정도 두께로 만들어서 삽입을 하는데 선택의 여지 자체가 일단은 없어지는 거고 아킬레스건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까요? 이렇게 저희가... 약간 안쪽으로 하면 뒤에 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반쪽으로 쪼갠다는 게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폭을 잘라서 쓴다는 거죠? 네,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는 건데요. 저희가 실제 조직을 가져올 수는 없어서 이걸 3D 모델링으로 구현을 해서 가져왔습니다. 네, 그러면 폭이 넓은 아킬레스건을 십자인대로 쓸 사람도 필요한데 그분들에게도 그런 반쪽에 갈 수 있다, 이런 얘기죠? 네, 그게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아킬레스건의 일부를 잘라서 십자인대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, 이 넓은 곳 중에서 이만큼을 잘라서 쓰는 것과 대체의 반쪽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 차이에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업체는 원가를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경찰은 일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 제품의 상태를 속여서 팔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. 또 반쪽 아킬레스건이 환자 몸에 이식할 수 없는 인체 조직일 가능성 여부도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혜연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